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이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도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때는 2차 북미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한반도 평화 최대 분수령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으로 이미 많이 뒤바뀐 한반도 정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더 크게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극기 부대의 반대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서울 답방을 결심한 것이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은 환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열렬히 환영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답방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 답방은 환영의 열기로 일렁이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섭니다. 꽃물결 실천단을 꾸려 서울 답방의 의미를 알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한 활동들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민족의 시기, 이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할 수 있는 꽃물결 실천단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가를 돌면서 학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핫플레이스죠. 도심 실천을 진행하면서요. 기획되고 있는 여러 실천에는 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단일기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이 환영단 모집 유인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에 붙일 수 있는 단일기 모양의 한반도 모양 스티커와 또 요즘 가방이나 이런 옷 같은 데에 뺀지 많이 달고 다니시죠? 그래서 저도 가방에 몇 개 달고 있는데요. 이 단일기 모양의 뺀지도 판매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티커와 단일기 모양의 뺀지를 판매하면서 중간중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우리가 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야 하는지 연설회도 중간중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연설회와 곁들여서 다양한 노래 공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 국물결 실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그날까지 진행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뉴스에 따르면 연내 서울 방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얼마나 평화와 통일의 해로 역사에 더 남을 것인가? 그 결정적인 계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방문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동방예의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았던 그 환대, 그 환영이 있으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당 우리 남측의 국민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하게 된다면 함께 뜨겁게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것처럼 뜨겁게 판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으로 나아가는 남북관계가 진짜로 정말로 결정적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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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